자 aws 검색해보세요. aws ec2 그리고 price라고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이 아마존 웹서비스의 가격 정책 그 중에서 ec2의 가격 정책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가 안나오면 한국어 선택해서 한국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료 제공 대상 즉 프리티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프리티어가 어떤 조건에서 무료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보면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750시간 사용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750시간은 하루 24시간을 30일로 곱하면 720 정도가 되거든요. 바로 그 720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대를 켜놓고 한 번도 끄지 않고 쭉 써도 1년간은 무료라는 뜻이고 만약에 여러 대를 쓴다고 하면 그 여러 대를 합친 것이 750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료라는 뜻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에는 저장장치를 다뤄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SSD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의 무료 용량은 최대 30기가라는 뜻이고 그렇게 단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을 200만 건 이상하면 과금을 물리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스냅샷 스토리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AWS 서비스를 합산해서 15기가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것은 EC2 뿐만 아니라 AWS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전송량이 15기가바이트를 넘어서면 과금이 발생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가격 정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On Demand Instance라는 것은 인스턴스는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고 On Demand라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들을 On Demand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조금 다른 형태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On Demand Instance 요금에 대한 체계를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운영체제별로 리눅스를 선택하면 각각 운영체제별로 이제 가격 정책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눅스를 쓰겠다. 그럼 리눅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윈도우를 쓰겠다. 그러면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가격 정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region이라고 되어서 region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region을 만약에 여러분이 도쿄에 있는 컴퓨터를 씁니다. 그럼 아시아태평양 도쿄를 선택하시면 그 도쿄에 해당되는 그 인스턴스들의 가격이 밑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화면을 축소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리눅스와 윈도우가 설치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리눅스일 때 현재 보고 계신 건 리눅스일 때 이걸 누르면 윈도우일 때로 바뀌거든요.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윈도우의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격이 확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이 달라지죠. 예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 마이크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0.02달러가 과금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0.02달러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0.02는 한국돈을 환율을 천원으로 치면 보시는 것처럼 20원이 됩니다. 즉 CPU 한 대에 ECU가 1GB 아니 ECU가 아니죠 메모리가 1GB인 한 대의 컴퓨터를 임대하는데 시간당 20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싸죠? 여러분들 게임방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 곱하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를 하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 480원이라는 뜻이고 한 달이면 14400원이 과금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때요? 한 달하면 조금 가격이 되는 느낌이 나지만 또 하루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쓴다라고 하면 14000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1시간만 쓰겠다 그러면 딱 2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쓰는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잠깐 쓰고 끈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나노를 사용하게 되면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개발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0.01달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7200원을 내면 여러분들이 이런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컴퓨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잠깐 일시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시정지시키면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컴퓨터를 키고 필요 없을 때는 컴퓨터를 일시정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더욱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를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엄청난 컴퓨터가 있네요. CPU는 36개고 그리고 메모리는 244기가짜리 그리고 하드는 2TB짜리가 24개가 붙어있다 이런 뜻이네요. 엄청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자, 봅시다. 시간당 얼마예요? 6.752달러예요. 6.752 그걸 이제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당 6700원이거든요. 근데 6700원이 물론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컴퓨터의 사양을 봤을 때는 6700원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을 때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좋은 이런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켜서 처리를 시키고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쓴다고 하면 하루는 얼마인가요? 24. 그러면 일십, 백, 천, 만, 십만, 십만, 십육만 원이네요. 십육만 원을 내고 하루의 일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한 달 동안 돌려서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예약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온 디멘디드 인스턴스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끈다라는 개념이 있고 예약 인스턴스라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어떤 거냐면 예약 인스턴스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할인권을 구매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온 디멘디드라고 하는 특성 즉,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는 끈다라고 하는 특성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켜고 끄거나 할 때 여러분이 할인권을 사서 그 할인권을 적용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약 인스턴스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 서버를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끌 이유가 없다. 서버는 그렇죠. 그렇다면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시면 더 절약된 여기 아마존에 따르면 최대 75%가 절약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격 할인율은 20%에서 75%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75%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동안 할인권을 살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3년치 할인권을 한 번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 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노 인스턴스를 나노 인스턴스를 온 디맨디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0.01달러가 책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해서 예약 인스턴스를 1년 동안 계약해서 사용을 한다면 여기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고 0.0075달러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5%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년 동안 이 할인권 할인권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할인권을 구매한다면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한다면 0.01달러의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0.005달러에 사용할 수 있다. 즉 5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3년에 계약했는데 1년 뒤에는 피로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스팟 인스턴스라는 아주 재밌고 정말 특이한 예 인스턴스가 있는데요. 이 스팟 인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엄청난 컴퓨터를 이미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는 컴퓨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노는 컴퓨터가 많아지면 이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면 노는 컴퓨터가 많을 때는 그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노는 컴퓨터가 없으면 이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이 일반 인스턴스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다뤄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즉 인스턴스의 가격이 마치 주가처럼 가변적인 가격 정책을 갖는 것이 스팟 인스턴스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스턴스들의 타입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어떤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격 정책 또 타입 또 컴퓨터 어떤 사양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칠게 표현을 해서 거칠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제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명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정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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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